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한 달 살기, 또 일주일 살기같이 장기간 쉬면서 여행하기 위해 부산, 경남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여행업계는 코로나19 영향과 관계없이 이 같은 경향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기영 기자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김만준 씨입니다. 일주일 휴가를 오두 하동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동에 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차밭에서 여유를 즐기고 탁 트인 자연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하동에서 만난 인연들과도 사진을 남깁니다. 김 씨의 하동 장기여행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습니다. 경남도가 각 시군과 함께하는 경남형 한 달 살기 프로그램에 채택된 것입니다. 지난해 5개 시군에서 시작했는데 인기가 높아서 올해 15개 시군으로 확대됐습니다. 빡빡한 일정보다 휴식과 여유를 찾는 여행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여행이 막힌 가운데 제주도와 함께 부산 경남이 장기여행지로 선택되는 것입니다. 시군별로 검색량이 300에서 700%까지 늘었습니다. 새 트렌드에 발맞춰 여행업계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이 줄어들어도 이 같은 여행 경향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NN 정기영입니다. Ara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